너에게만 해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은 한마디둬 진심이 아닌 단어는 없어 금발 터도 일어날 그 이유가 돼줄게 드디어 진짜 잘 됐는데 드디어 LA를 LA를 여기가 어디? 여기가 어디? 여기가 어디? 여기 옆에 딱 앉아있어 유미연이 어때? 되게 만나고 싶어 네 내일 모레면 저희 이렇게 못 입힙니다 마지막 모습이에요 떠납니다 파이팅! 되게 멋있는 느낌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? LA! 가자! 난 모르겠다! 난 간다! 가자! 안녕하세요! 저는 운영입니다 저희는 내일 미국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요 다른 멤버들이 짐을 어떻게 싸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엉중이 형도 찍고 싶지만 지금은 성화 형 차례 지금 또 청소 중이에요 아 맨날 청소하시네요 아 이거 전화해보면 안 돼요? 어?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된 새로운 신지식 아 주팩 오 대박이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대박이다 이건 뭐야 헤드셋이요 헤드셋이요 여러분 가서 녹음하셔야 돼요 아 가서 작업을 제가 작업해야 되고 저만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다 녹음할 거예요 당신들 다 해야 돼요 혹시 저게 보조가방인가요? 아 네 이게 제 팩팩입니다 오 네 보조가방이 벌써 오 그거 뭐예요? 아 이거 일본에서 산 해리포터 지팡이거든요 아 진짜요? 골드모터 지팡입니다 윙가루디움의 비옥스타 하는 순간 그냥 제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인형을 좀 약간 수집을 많이 하는 그런 거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번 여행 갈 때도 인형 챙기나요? 어 이번에 이번에 세 식구를 일행했거든요 이번에 얘 이름이 시버라고 하거든요 시버요? 네 인사 드리고 항상 다닐 때 꼭 시버를 같이 네 네 항상 카메라에 자주 비치겠습니다 오 네 우영군의 방어라는데요 무슨 일이죠? 우영군 지금 다 싸고 있나요? 다 쌌는데 네 잘 쌌나 안 쌌나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후드티 왜 그러고 있어요? 네 추워서요 귀여워 미국에 가는 심정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네 되게 떨리고 어 우영씨 그거 알아요? 네 기내식 먹을 때는 계산을 하고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아 주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거기 선불이에요 그리고 우영씨가 비행기 타면은 이제 좀 춥다고 담요 같은 거를 나눠주잖아요 네 나눠줄 때 담요도 사야돼요 난 비행기 안 탈래요 귀여워 그리고 장시간 여행할 땐 앞에 영화 뜨는데 그 영화 엄청 오래된 영화들은 무료인데 좀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 다 그냥 카드를 결제해야 돼요 어 그건 맞아요 여기 카드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간다 네 우영군 멍이에요 다 망했어요 아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상입니다 저는 왜 셀프캠을 찍냐면 제가 이제 짐을 맨 마지막으로 쌓아가지고 지금 이제 멤버들이 다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밥을 빨리 먹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은 밥 묵자 아 형중이 형 아 형 밥 다 먹었어요? 거기서 거기서 형이 찍어주실래요?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저는 여상이를 도와주러 온 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외로웠었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옷들 이걸 지금 다 압축을 해놨거든요 이거 되게 추천합니다 이번 KQ 여행 지식 백과 중에 1등이죠 압축팩 아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멤버들한테 지식을 전달했죠 맞아요 저희 완전 각성해서 올 겁니다 저희 이제 댄스 머신들이 돼서 올 거예요 저희 완전 네 저희 완전 퍼포먼스 쪽으로는 저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머릿속에 애들이랑 얘기하고 이제 제목이랑 주제랑 느낌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가서 딱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살짝 들어봤거든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약간 그게 진짜 이게 제 생각대로만 구현이 된다면 진짜 네 진짜 그게 진짜 근데 제가 그걸 미국 가서 딱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